자랑스런 한국인 가수 최아진 귀하는 투철한 국가관 함께하는 봉사정신 신뢰와 정직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기에 대한민국 예술문화 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본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8일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책재단 부총재 스타우드신문사 회장 조용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임유진 가수 임유진씨 참 비가 오른다 우리 변하나 깊은 산속 그 자리에 가히가를 사여넘어 험한 산길 찾아가는 원없이 그 자리에서 오는 사랑을 느껴주는 건물이 없나요 비만이나 비만이나 이내서 말 들어주소서 이내서 말 들어주소서 여러분 저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히가를 수원단과 험한 산길 찾아가는 어머니의 꿈처럼 우는 사랑을 느껴주는 건물이 없나요 비만이나 비만이나 이내서 말 들어주소서 이내서 말 들어주소서 이내서 말 들어주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